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국 런던에는 최고 3대 명문대를 꼽히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,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, 킹스 칼리지 런던이 있습니다 맞아요, 런던으로 유학 간다 하면 이런 느낌 먼저 들잖아요 잘 몰랐는데 한국, 서울도 인기가 꽤나 많아요 오늘은 유학을 위한 최고의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